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방주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큰 힘을 누립시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달의 말씀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오의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오 외에는 답이 없고 또 우리 인생에 참 자유, 참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배경이고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속에서 사주팔자 운명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를 가지고 이삼칠나라 우총종족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복음의 유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천국은 이미 보장되었고 이 시대 속에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 3, 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만납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위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이 시대의 영적 방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처음으로 뇌피린 문화가 나옵니다 이 뇌피린 문화라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귀신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피린 문화가 창세기 6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뇌피린 문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뇌피린 문화로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노아의 믿음과 평상시의 삶이 요아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방주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 이 셋의 후손을 말하고 이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모두 죄인의 몸에서 세상을 태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열 명 중에 한 명은 불신자를 만나고 또 불신 가문을 만나서 가문 보고마를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또 악목의 정력을 따라서 살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기준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것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서 본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네피림 시대 속에 있었던 이 세세의 후손들은 본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서론 인생 속에서 육신적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와께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슬퍼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아벨에게 그것이 새색에 전달되었고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와 노아의 아버지였던 남액에게서 노아는 언약의 피의 제사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이 언약의 피의 제사를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노아의 형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색의 후손들 속에서 친척들도 더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살, 9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았던 나이도 500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노아의 형제도 많았을 것이고 새색의 후손들 속에서도 많은 친척들도 있었을 것인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 8명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시대마다 전달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속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두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거의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율법주의 속에 눌려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가 복음을 잘 알려주는 신학교가 아닌 신신학을 가르쳐주는 신학교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처럼 보였던 저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복음 속에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하는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다라고 말한 동기들과 후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이 감신대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예수가 그리스하는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랩런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랩런트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후대들 중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예수님을 새로의 안으로 또 에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페르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고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영적 자세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마이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홍수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비가 홍수가 되어서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경애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를 하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사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없어졌습니다 기껏해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회개를 하고 각성하는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강단의 말씀과 또 본부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노콜과 파라의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년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 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는 랩런트들에게 꼭 팀 사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해외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팀 사역했던 이야기가 꼭 한 가지의 말씀에 한 가지의 응답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에서 백 가지의 응답을 찾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한 가지의 말씀으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의 말씀 속에서 백 가지의 응답을 얼마든지 찾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도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성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도전할 수 있었던 은혜와 기다릴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깐 바로 방주를 만드는데 도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방주의 실사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진은 우리 미국에 있는 방주 우리 테마파크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방주의 모양입니다 저기가 사람이라면 저만큼 크기의 방주의 사진입니다 창세기 우리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비 너비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비씩 45cm 정도 되니까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한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축구장의 길이보다 더 길고 폭은 좁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노아와 아내 둘이서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노아가 500살 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이 장성해지기까지는 또 혼자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혼자 방주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왜 나 혼자 만들어야 하는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지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급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랩너트들과 또 청년들과 중직자들에게 노아에게 임했던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난 지 37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601일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명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을 보니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방주 밖으로 뛰쳐나야 됩니다 거의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서 소를 키우셨는데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면 고향의 냄새가 났는데 그것이 보통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4만 마리의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설물의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지에 물이 없었다는 것을 보는 순간 문을 열고 나왔어야 되는데 노아는 57일을 더 방주 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진행할 때 내 생각 속에서 조급해져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인본주의를 쓰면 기성세대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힘들어지고 그 인본주의 때문에 후대들은 당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말씀이 임하면 그때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와는 언약을 전달받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유산을 얻으셨고 또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만 하는 시대의 언약 속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방주를 만드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피림 시대를 벗어나고 내피림의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꿀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교회이고 또한 각 교구와 부서와 기관이 영적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는지 그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도 영적인 방주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비 너비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비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는 잔나무를 말합니다 잔나무의 특징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는 것은 밖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안에서는 방주가 물살에 따라서 움직일 때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소를 예표하고 또한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르나무가 썩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 속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청을 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이론과 또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방주를 자세히 보면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노아키가 없어서 조정이 불가능한 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방향의 키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없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되 옆으로 하나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 안에는 각 칸들을 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층을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는 것은 이 방주 안에는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동물들과 사람들을 각기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칸막이가 없이 통자로 되어 있는 방주였다면 아마 360일 동안 방주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세밀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방주처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교구에서는 모교사학자 조장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집중훈련 때 병상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가르치려고 자꾸만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따스한 눈빛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공감하면서 경청하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눈빛과 상달방의 말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방주 안에 칸을 막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하고 7일 지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7장 16절 말씀으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또한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라면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의 특징은 방주 안에 창을 냈는데 위에서서부터 한 귀빗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귀빗이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약 45cm가 됩니다 이 작은 창으로 위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 창을 냈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의 것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던 그 의미들을 알고 영적인 방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필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내필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사람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그 중에서 노아의 형제들과 친척들까지도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싸움 속에서 마음과 아마 생각이 무지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또 주일에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도 못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처럼 우리도 내필임 문화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사단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만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이 없다면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오는 대물림 속에 어느 날 포개져서 속게 되고요 또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에서 집분도 가졌지만 아무도 모르게 호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우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현장에 나가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웃지만 나는 방주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그냥 심판을 받으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노아는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워서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구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고 한 번 더의 마음인 것입니다 8월 달에 강단에서 마태보검의 말씀이 거의 끝나갈 때 한 번 더 찾아가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마도 마태보검의 말씀 속에서 아마 피날렛이 한 번 더 찾아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교구와 또 부서와 기관에서 한 번 더 찾아가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번 더 찾아가는 이 사역이 지역 현장에 영적 방주를 만드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영적 방주를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슴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7일 후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필임 속에 빠져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120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든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준비가 완료된 후에도 하나님은 7일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극률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속에서도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기다려 주시는 7일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만 방주에 들어왔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주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항상 깨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랩런트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슘으로 기록합니다 Starbucks